개가 새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날라구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배부르겠네요? 배불러. 배불러 가고 지금 배가 따니 단라구요, 들렁들렁. 아니, 개집은 그러면 그렇게 뭐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찾다가 그면 그리다가. 직접? 그리셨다고요? 아저씨가 그리지. 나는 차에서 뽑아서. 아버님이? 그러면은. 아버님이 일단은 다 해 놓으신 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되네요? 망치질하고. 재밌겠는데? 아, 이쁘게 만들어야지. 아버님이 아까 도면을 그렸다고 하더니. 아, 이쁘네요? 응.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 4개 이렇게 딱 대고 밑에다 대고, 5개 다 대고. 아, 잠깐만. 대패가 있어야지. 이야, 이쁘게. 아, 껍질껍질 이렇게 미역기질 나가니? 이쁘게 해야지. 원래 집이 어딨어요, 따로인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서 자고. 아, 요거야? 응. 따로이 집 좋은데? 좋은데? 좋아, 옛날 집인데. 시원하게 있는데 따로이 집 저기 들어가면? 좋겠으면 나와, 따로. 자, 어머니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응?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응. 이대로 판자 썰고. 이대로? 응. 저는 바로만 하면 어때요? 좋아, 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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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잘려요. 요만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파쳐. 네. 네. 나는 진짜 뭐, 도면이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난, 깜짝 놀랐어. 아버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거 개집이 어떻게 나오는 거. 또. 나는 진짜 이렇게 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또 잘려야 해. 또 잘려야 해. 또 잘려야 해? 네 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밑에 하나 파쳐야지. 밑에다가 이게, 이렇게 될 놈. 또 잘려야 해. 네 개. 네 개. 요거 네 개? 네 개, 나 여덟 개 잘려야 해. 이건 여덟 개? 그치. 우리에는 안 돼요? 이게 또 잘려야 해. 열 두 개를 가져야 해. 두 것구먼. 위에도 사각형 돼야 해. 밑에 사각형 돼야 해. 지동은 네 개 있어야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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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 두 개. 네 개. 아니지. 요놈을 시방 가량 요렇게 대면. 또 우리 것도 돼야 할 것 아니지? 이렇게. 이게 열 두 개를 잘려야 해. 열 두 개를 잘려야 해. 열 두 개를 잘려야 해. 네 개, 밑에가 네 개. 네 개. 지동. 여길게. 아니 저기 저기. 아니 지동은 없어볼 참여? 전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실장님들께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는 뭐. 그러면. 여분은 안 되냐고. 여분. 소장님 부소장님. 여분 해봐. 여분. 여분 하려면. 여분 두 개를 딱 썰어야 해. 여분. 아 이게 맞다니까. 얘는 같은 애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해봐 이거. 이거? 어디다 대요? 여기에다. 여기? 응. 이렇게? 이거 아버님 혼자 하시려면 이거 힘드셨겠는데? 뭐 힘들어 이거 하느디. 이거 하느냐. 다리 말이 맞고. 내 말이 맞지. 12개는 썰어야 해. 다리야. 4개. 오구 두개. 하나. 하여튼 따롱이 집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잘 돼요 잘 돼요 제 새끼 몇 번 낳았어요 몇 번 낳은지도 몰라요 제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모른다 따롱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제 따롱이 아직도 모르겠지 자꾸 새끼 배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새끼 나면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따롱이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짚으라고 그냥 끓여놓은 게 그냥 이 따롱이 진짜 이건 안 오는데? 그냥 박대하봐 아까 막 자로 재치고 막 쳐서 그러더니 사람들도 진짜 턱이 싫은 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충대충 올라오는 마 뭐 턱이 싫었구만 그러니까 이게 잘 잡아 너무 이게 손이 많이 가 아유 어깨 아파겠네 어깨 아프겠다고 누가? 저 사람들 나도 아버님 아프다 나도 저 아버님 아프다고 나도 저 아버님 아프다고 아 우리 저기 카메라 감독님은 돼? 그러고 있더니 얼마나 어깨 아파 여기 어깨 빠지게 죽겠네 비워? 나 이제 아프게 봐 걱정되시죠? 걱정 안 돼요 아버님. 아버님 여기가 고향이세요? 그렇지. 쌈터 쌈터. 쌈터라고 쌈터. 쌈터? 그걸 쌈터라고 그래요?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자라서. 그럼 우리 어머님 어디서 만나셨대? 어머님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정읍. 정읍? 정읍에서요? 정읍에서 어떻게 해요? 중매였지. 중매. 하긴 옛날에는 다. 못 봤어. 못 봤다고요? 못 봤어. 내가 기부가 부순게. 아니 군인과 부순게. 서울 생활을 하려고. 아 어머님. 아 어머님. 아 갑자기. 서울에 가셨어요? 서울에? 서울에서 생활이 지대가라는 공사 현장에서. 아 아버님. 어머님은 여기서 농사 일하시고. 아버님은 가게에서 일하시고. 그 일 년에. 한 네 번 정도 질러 오신다고요? 네 번. 진짜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 아버님의 어머니 당연히. 고생 많이 있어. 고생 많이 있다고. 네? 어디 식사하고 올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다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